편집사2 일단 내가 피아노를 다 못 찍었으니까 그게 너무 목목하지 않나요? 어디까지 했지? 어? 이게 여기가 아닌가? 맞는 것 같은데? 맞아요? 몰라,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어? 잠깐만요 아 그냥 처음부터 다시 칠게요 이게 너무 느리니까 한마디만 듣거든 네 한마디요 키 어떻게 찍었어요 형? 아 그냥 그냥 쳐 그냥 쿵빡쿵으로 돼있어요 쿵빡쿵쿵쿵 아니에요? 니 아까도 그냥 뚜뚜뚜 이렇게 쳤잖아 저 이렇게 뚜뚜뚜뚜 이렇게 쳤어야죠 그래? 네 네 효성이도 쿵빡쿵쿵쿵빡 이렇게 쳐져가지고 맞춰서 쳤었죠 아 드럼 그렇게 쳐요? 어 아 그럼 네 그렇게 쳐게요 그냥 내려가는 건데 디디리리리 디 디 어 그 다음 세 번째 코드가 G에다가 G샷 찍고 A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G. F 같다가 R으로 D 하고 또 G 남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남집사님 아 됐다 남집사님 나와? 남집사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